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방귀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지만 소리와 냄새까지 나게 되어 민망한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방귀 냄새는 대장 내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생기는데 특히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우에는 냄새가 더 독해질 수 있습니다. 고약한 방귀 냄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음식을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장애 있는 세균 대사로 가스가 발생합니다. 특히 고기나 달걀, 우유,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은 섭취했을 때 방귀 냄새가 더 심하게 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과식, 소화불량 등으로 인해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들어 있거나 직장에 대변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방귀를 끼면 냄새가 더 지독하게 납니다. 항문 가까이에 있는 직장에 있는 대변이 가스가 꽉 찬 상태에서 변과 함께 통과하면 냄새가 심하게 나게 됩니다. 유독 지독한 방귀냄새나 방귀 횟수가 늘어나 건강상 문제가 있을까 걱정이신 분들은 단순 방귀만으로는 건강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귀 횟수는 음식물을 꼭꼭 천천히 씹어 먹어주는 습관만으로 방귀 횟수를 줄일 수 있고 냄새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장애 있는 세균이 가스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방귀만이 아닌 소화불량, 식욕감퇴, 복부팽만, 설사, 복통, 혈변이 동반되면 반드시 빠르게 대장암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방귀냄새만으로는 대장암과 큰 연관이 없지만 대변에서 냄새가 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암 오기 전 대변의 냄새로 여러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변의 냄새는 방귀와 마찬가지로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며 냄새나 악취가 적을수록 건강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잡곡을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을 먹이로 하는 유산균, 유익균이 장에서 자리를 잘 잡게 되고 발효성 냄새나 악취들이 덜 나게 됩니다.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 같은 유익균들이 우세하다면 악취가 아닌 약간의 구수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 인공첨가물이 많이 가미된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되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섬유질이 부족하게 되고 오히려 인공첨가물들을 먹이로 하는 유해균은 늘어나게 됩니다. 대장균 같은 유해균들이 더 우세해지면 음식을 분해하면서 생기는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같은 유해물질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러한 물질들이 악취를 더 심하게 만들어냅니다. 먹는 것에 따라 냄새가 심해지지만 어느 날부터 지속적으로 평소보다 냄새가 심해지고 악취가 심해졌다면 장내 환경이 좋지 않다는 증거인데요. 시큼한 식초 같은 냄새가 날 수 있는데 소화불량이 있는 환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은 위산이 과다하게 나오면서 위산이 대변에 많이 섞여 대변 자체의 산성분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큼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의심해 볼 수 있는 질병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괴양, 십이지장괴양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것은 대변 자체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실제로 출혈이 있는 혈변을 보는 경우가 있으며 상부 위장관에서 피가 났을 땐 변이 검게 변하면서 피비린내가 날 수 있고 하부 위장관에서 피가 섞였을 때는 변이 빨갛게 되면서 피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하게는 장 안에 암이 발생하여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피비린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의 조직이 괴사하고 부패하면서 생선 썩는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악성병변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대변에서 피냄새가 나거나 생선 썩는 심한 악취가 날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변을 보는 횟수도 중요한데요.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가 정상적인 적당한 횟수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대변의 상태가 괜찮고 불편하지 않게 변을 본다면 횟수랑 관계없이 정상으로 봐도 됩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을 먹었거나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평소엔 괜찮다가 갑자기 하루에 4번 이상 완전히 물 같은 설사를 한다면 바이러스 감염인 장염 같은 걸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4회 이상의 설사가 약 한 달간 지속된다면 만성설사라 부르며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장내 세균종에 대한 이상 면역 반응인 장질환, 크롬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병은 내시경으로 검사를 해야 정확하게 확인이 되므로 꼭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변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줄어들거나 변을 봐도 잔병감이 남아있어 불편한 경우 혹은 과도하게 힘을 줘야 되고 항문이 막혀있는 느낌이 들어 변을 보기가 힘들다면 잘못된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유발될 수 있는 기능성 변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과일이나 채소 같은 섬유질이나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장 움직임을 활성화하면서 변을 보는 횟수를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40세 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갑자기 없던 변비가 생겼을 때는 대장암이나 직장암 같은 악성병변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질병의 조기 발견의 중요함으로 평소에 자주 자신의 변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대장 내시경 중 용종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체로 대장 용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선종성 용종인데 선종성 용종일 경우 용종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종성 용종은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장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 용종을 발견하면 조직검사를 하거나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장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초중기까지는 특별한 증상이 없고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장을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과 왼쪽 암이 발생한 위치에 따라 그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대장암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측 대장이 조금 더 큰데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암이 자라서 터질 때까지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갑자기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지면서 대장암인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변을 보면서 만성적으로 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빈혈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좌측 대장은 내부가 좁아 암이 조금만 자라도 대장 내부가 막혀서 갑자기 변비가 생기거나 변이 가늘어지고 암이 부서지면서 출혈이 생기면 항문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피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항문과 가까운 직장에 암이 발생할 경우 변이 얼마 차지 않은 상태인데도 변이 느껴져서 배변감이 잦아져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변을 봤어도 덩어리가 남아있는 잔변감이 있고 혈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국가암검진사업에서 권고하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는 가족력이 없는 경우 50세 이상 5년마다 검사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40세 이상 5년마다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성 용종증 또는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일 경우에는 전문가와 전문의와 상담 후 청소년 시기부터 검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